전영욱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만나주 시간입니다. 저희 살만나는 주식은 매 방송마다 특별한 살만나주를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전문가님의 첫 번째 살만나주가 공개되는 날이죠. 오늘 챙겨와주신 종목 혹시 어떤 섹터에서 챙겨주셨을까요? 저는 이제 반도체 장비 섹터에서 갖고 왔습니다. 반도체 장비요? 오늘 시장에서도 좋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나 2차전지.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과대나 폭주가 굉장히 많았었고 최근부터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다시 바뀌면서 수급이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종목에서 우리가 바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를 갖고 왔어요. 네, 바닥에서 공략한다 또 이런 키워드 많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이제 종목 이름은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와줬어요. 사실 눈여겨보던 종목 중 하나인데 사실 많이 올라와줬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한 일주일, 3, 4일 전쯤에 이거를 방송에서 말씀드려야겠다. 그랬는데 오늘 또 13%가 올라와줬습니다. 굉장히 아쉬워요. 근데 그렇다고 끝이냐? 절대 아니죠.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이제 SEMI라고 있어요. 국제반도체 장비재료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국 역대 최대 규모로 반도체 장비에 투입. 그러니까 전망 속에서 이제 글로벌 레거시가 지속되니까 반도체 장비 업체 1위에서 부각이 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서플러스 글로벌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역대 최고로 천여개 레거시 반도체 장비 업체에서도 이제 그중에서 1위에 부각이 되니까 계속해서 급등해주고 있고 이런 급등 속에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아 눈여겨봐야죠. 일단 냄새가 나면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한번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종목도 간단하게 보자면 이제 최근에 TSMC 신공장 건설에서 이제 반도체 리퍼빗이 세계 1위를 또 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 생산업체에서 대만 TSMC가 대만의 실리콘밸리는 물리는 이제 신주 나노미터 2나노미터분의 공정기반의 반도체를 생산할 이제 신공장 건설에 도입을 했다. 이런 게 바로 호재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 시장에서. 사실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을 보자면은 뭐 금리 인하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금리 인하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섹터 수급이 좀 더 들어와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또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갱신을 한다만 저는 이제 알테오젠도 신고가를 갱신한다면 그런 종목 그러니까 주도적인 섹터를 또 하나 찾아보자면 반도체에서도 이제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 좀 나와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나노 양산을 2027년까지 이제 공정의 반도체의 양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자면은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이 이제 반도체 중고장비 매입 그리고 매각업체로 이제 입찰을 통해서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매입하고 최종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시장에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13%나 올라와 준 거예요. 그렇죠? 제 방송을 항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부분 차트를 한번 먼저 볼게요. 차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 부분 이 부분이 있고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제 방송을 계속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선을 갖다 대보니까 어떻죠? 대략 선이 3분의 2만큼 올라와줬어요. 자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종감에서 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 그래서 제가 10월 7일 월요일날에 아 이 종목을 방송에서 말씀드려야겠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사실 고정은 금요일날 방송이어서 정말 아쉬웠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윗고리였죠. 윗고리를 달고서 거래량도 은봉으로 전화를 했어요. 우리는 매수를 사실 종가 매수를 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절대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힌트를 알 수 있는 게 이런 구간이에요. 양봉으로 끝났던 부분도 가장 중요한데 최근입니다. 최근에 파란색 선으로 제가 이평선을 한번 그어놨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평선을 딱 그어놓고 일자로 선을 그어보니까 어떻죠? 정확하게 윗고리가 부딪혔어요. 윗고리가. 그럼 고가가 3,680원이고 이 부분에서 이게 정확하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뭐다? 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추세선이 남아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서플러스 글로벌 기술적 분석 괜찮다. 그러면은 제가 왜 이 종목을 어떤 근거로 지금 이 자리에 들고 왔냐라고 본다면은 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때죠? 3년 연속 흑자로 기록되고 있는데 물론 300억에서 130억으로 소폭 줄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슈 그리고 재료를 통해서 추정치도 견고하게 기록될 전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유보율과 부채비율.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여기 어떻죠? 유보율이 무려 4천 그리고 무려 5천 그리고 5천입니다. 그에 반면에 부채비율은 어떻죠? 이 유보율을 봤을 때 5천 퍼센트에다가 부채비율이 100% 이하라는 건 이 회사는 그만큼 튼튼하고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심지어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 어떻죠? 유동비율은 점차 좀 줄어들긴 하지만 부채비율이 다소 조금 상승했어요. 언제 대비? 2020년 4분기 대비.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상관없어요. 사실. 왜? PBR이 0.7배에다가 BPS가 5,200원이니까.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분석이 됐으면 이제 차트상으로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이 시장, 내일까지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이 남아있긴 하지만 저는 약간 이제 뭐 내일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매수가는 딱 3,200원으로 제가 지정을 해드릴게요. 매수가는 3,200원으로 제가 지정을 하고 싶어요. 원래 이제 블랙먼데이가 오기 전에 이 구간을 제외하고 나면은 3,200원이 적절하게 매수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긴 말 안 하겠습니다. 3,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00원으로 들이면서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종목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급등이 한 차례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매수가 3,200원, 목표가 3,800원, 손절가는 2,7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지점 보면서 대응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곧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설명도 바로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DI라는 종목입니다. DI라는 종목 제가 뭐 타방송가 제 방송이 또 사실은 금요일 저녁에도 있거든요. 거기서도 특징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사실은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소외됐고 이제 계속해서 낙폭이 좀 심했었던 그런 종목 중 하나가 삼성전자가 안 가고 SK하이닉스가 안 가고 있고 반도체 장비가 좀 흐지부지 했을 때 이 종목 DI라는 자체부터는 9월 9일부터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게 저는 이런 종목이 이런 종목이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자 여기서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9월 9일 이후로 계속 우상향이에요. 그러다가 갭 상승에서 시작해서 고가 10% 찍고서 내려왔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종목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 코스닥 관련주에서 낙폭이 좀 심했을 때 이 종목은 견뎌주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 때도 추정치에서도 2천억가량 그러니까 매출이 소폭 다소 좀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1억으로 소폭 상승했죠. 그런 부분에서도 BPS와 PBR 그리고 ROE, ROA까지도 견고하게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우리 시청자 분들이 가장 궁금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 매수가, 손절치가 그리고 목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크게 긴 말 안 하겠습니까? 매수가는 19,300원, 매수가는 19,300원으로 제가 제시해드리고 목표가 얼마일까요? 목표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전 고점을 뚫기에는 좀 다소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24,500원으로 드리면서 24,500원으로 드리면서 손절가는 12,7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I 매수가는 19,300원, 목표가 24,5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12,700원 봐보면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살만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